네 별첨 6 레이븐 초보 유저를 위한 꿀팁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초보 유저의 입장에서 기존에 미리 진행하고 있는 유저들을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설명한 꿀팁인데요 첫번째 빠르게 전설 장비를 얻어보자 해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두번째 모든 보상을 빠짐없이 챙겨보자 해서 매일 길드에 출석한다든지 대전을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보상이 주어진다는게 있구요 결투장에 대한 보상 참여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이드 주간 랭킹도 있구요 왕궁 보상 내역은 표로 만들었는데 1번부터 30까지 해서 각각의 골드부터 방어구 뽑기권까지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끌모아 태산에서 우정도 모으다 보면 우정 점수도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번째는 각종 임무, 업적을 꼭 살펴보고 그달그달 이벤트나 벌어지는 여러가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꼭 챙겨서 살펴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초보 유저를 위한 꿀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